아 옆으로 이쪽으로 돌려 돌려 야 크다 크다 야야야야 아 잡았어 없어 오야 그 아트 들었다 오우 8킬로에다 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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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들어 들어 그냥 빨리 뭘 감아 같기는 에 들어가 들어가 에이 아저씨 기분이 어때요 아저씨 좋습니다 아 밴드 아 저 씁니다 아 어 어 어 어 어 여기가 냉장고 포인트 아 어 예 무슨 그 문어만 띄죠 오 아 이 낚시가 걸려가 나오는데 뭐 뭐 그렇게 아프면 들어오는 줄 아니까 그걸로 들어오고 그래 아 아 밴드에서는 이사장님 목소리 아 그럼 내가 돈 버릴라고 나왔지 그 방법을 해야지만 공식 내가 이 동영상 하나 떠들면 따라 나온 거고 개뿌리다 사진만 있으면 아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기분이 어떻게 좀 내려야지 얼굴이 나오지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어 야 야 야 여기도 뒤에도 뒤에는 미꺼림이야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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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꺼림 아 땡겨봐 땡겨봐 자 소리 질리지마 소리 다 뒤에도 올라오는 거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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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 올라와 문어 문어 어 이야 죽인다 죽인다 오우 오늘 뭐 사이즈가 이래 야 죽여 죽여 기분이 어때요 선생님 좋습니다 5마리 째 어우 사이즈가 엄청 큰걸로 2마리 째 오늘 사이즈는 몇마리 잡았어요? 5마리 잡았지? 네 20킬로짜리 한마리 하고 아저씨 저 뒤에다 또 올라와요 더블 히터 더블 히터 자 들어봐 들어봐 자 뒤에도 올라와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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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봐요 저기 뒤에 올라와요 자 들어봐 사연이 뭐 다리 잡아야지 다리 도로 살려줘 빨리 들어 야 높이 들어 어우 죽인다 사이즈들이 어때요? 사이즈들이 죽이지 어? 자 뒤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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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 밥 먹기 힘들다 빨리 말하면 다리 두개 다 잡고 두개 다 잡고 어우 좋아요 좋아 야 사이즈 좋습니다 자 내려봐요 오 좋아요 좋아 아 눌려 약간 어 이쪽으로 뜨기 쉽게 옆으로 약간 돌려 보자 어디 보자 어우 크다 크다 야 여긴 이제 여기 체질이다 보니까 어 봐봐 봐봐 어 봐봐 어 봐봐 어 봐봐 아우 크다 크다 어우 야 이렇게 멀어 아 이 야시 아 아 뭐 세 마리 잡으면서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 아 그 다 열 마리 잡아있으면 힘들다 그러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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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떨어졌어 어 거기 또 잊어먹을 뻔 했어 아 아기 다 떨어졌어 그때도 올라왔어 야 자, 자! 들어가! 오케이! 오케이! 들어 봐! 오케이! 들어가, 들어가!